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사미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나를 보좌화하는 최고의 응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아멘 온천하만 민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의 왕이 예수께 오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컴건물까지 무색 유세주 살기를 주려 온 세상 만 믿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고인 성도들 오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저 군천사도 다 화답하려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부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벗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예 깊은 감고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니요 내 마음이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난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지만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길 생명의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시대 속에 말씀의 흐름인 393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온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도 속에 오력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삼아 주시고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아버지 현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에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현장과 또한 교회와 현장 속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랩노트와 부교육자는 현장과 세계 대교교를 살림을 통해서 237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의 방송 교체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원내스 되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이 일에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리를 237 시대 속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 237 시대 하나님 237과 오천 종교를 살릴 일들 속에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울아버지하는 주관의 현장 속에 랩노트도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가 일어나서 한 시대 속에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하니 아버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만명의 성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온 성도가 70지역 속에 70제정운동으로 70아버지 다락방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 살리는 다락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하오니 하나님 일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험량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가하시며 또 전 세계 속에 렘넌트를 영적 서미스로 세우는 일들 속에 우리 목사님 쓰임 봤어 오니 하나님 오륙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갑절에 영감을 다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가 세무룩해 하시고 또 나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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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 수하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즉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여호 수화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은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맙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며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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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는 가진 한 사람을 천지로 하니 하나님의 사랑 은혜하게 강하라 내게 들은 나를 충성해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 복임을 전하라 주님의 성명 영원히 영원하게 하리라 세상의 그 바람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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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찬복음 가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찬복음 가진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찬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가 되어지죠 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아침 일찍 서두르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지만 또 각실에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지금 비대면 시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수고들 하셨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도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본당에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딱 들어가면 놀랄 거예요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모든 지금 시스템들도 새롭게 다 바뀌어졌어요 설교자로서 제일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메시지가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거거든요 음량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음량은 참 괜찮아요 제가 하기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늘 항상 늘 느끼는 게 저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제한테 소리도 잘 안 들려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당분간은 아마 검색들을 잡는 데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목사의 이렇게 음성으로 들렸다면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는 그게 여러분 귀에 하나하나가 소리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음성하고 소리는 달라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은 누구나 다 제 음성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정말로 귀에 속속 들어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새롭게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방송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도 또 인도받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또 이 일에 온 성들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차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흥금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3, 7과 차세대들을 위한 시스템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정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사실을 꼭 기도하는 모두에게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한 시대를 위한 제자입니다 한 시대를 위한 제자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장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흙암에 잡혔고요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로잡은 흙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가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안 살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안 살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복음 알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을 말하는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말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전도하라 말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 주님께서 마태모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고요 생전에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파울도 로마를 보고만은 이래 세운 사람들이 한 30여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로말며 모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가 일어날 때 시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제자를 세워놓고 하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모엘이란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인 겁니다 종합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런데 사모엘 시대에 사모엘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 전쟁이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보고만은 한 사람이면 지역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종들로서 가장 귀중한 축복은 제자와의 만남이죠 아무리 사액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남기지 못한 사액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성교 현장에 갔습니다 성교 현장에서 성교사님이 이런 저런 많은 사액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담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해오면서 헛살았구나라는 것들이 담겨졌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로 제자 세우는 이 사액에 내 모든 목해에 대한 부분들을 올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현장에서 제게 딱 생겼습니다 성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가운데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 속으로 많은 눈물들이 나오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왔던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수요일날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낮에 연락이 와죠 목사님 예배 전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잠시 한 30분간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행복해 보였어요 무엇 때문에 제자 때문에 그냥 직장 속에서 알게 된 분인데 어떻게 하는지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자료들을 전달했어요 교회에 가자 하지도 않고 제초하지도 않고 그냥 자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야 하더랍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약속한 것이 있었다 신앙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그 전자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교회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계속 복음 들어보라고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답니다 안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에 오게 되고 수요일 예배부터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가면서 별한 거 없는데 이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자기의 전문 업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헌신할 부분이 뭔가 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를 내가 만날 때 가장 기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되고 제자 만남이고 제자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서로입니다 본론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이 땅의 허감이 꺾깁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랩런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미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의 말들이 크게 들리고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볼 수밖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라 제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쯤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러시기를 말씀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말씀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크리스토가 크리스토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이름은 크리스토 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죄와 치욕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토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토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인도를 받게 됩니까 구원받았다면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받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인격이 좋고 건면하고 검수한 사람이 받습니까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따라서 응답받게 되면 그 응답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받았던 랩런트 일곱명들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답을 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모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그 형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이름 또 그리스도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는 이름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어야 합니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요 신자들조차도 거기에 묶이게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구원받는 주와 여러분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면 한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구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은 빼앗아가요 그래서 구원받아놓고도 많은 사람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끄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마태원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이 주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한계속에 빠지게 되고요 지금 교회들이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떼어붙이면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끔찍난 축복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 이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단 꺾지 않으면 결국 그 돈 가지고 사단의 노예 돼요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족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그리스도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전도도 크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선포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인도하심과 사단을 꺾고 결국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크리스도 복음을 알면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생애를 좌우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세요 우리는 다른 것 전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걸 전달해야 되죠 그 외에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까지 이루어지게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보좌화의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나와 관계에 대한 모든 연장에 하나님은 보좌화의 응답을 주시게 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주님께서 그것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2, 3, 7까지 보여지는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검요 전도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잡아요 그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누리고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3, 9, 3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2, 3, 7 나라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고 그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에 말씀하신 은약이고요 그 은약 가지고 나가 있는 초대교에 로마까지 그 시대에 2, 3, 7을 살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늘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고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보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가지고 앉아있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그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와 현장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니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과 맞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정글로 보니까 누구 앞에서는지 우리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봐요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자 두 번째입니다 스승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도 요호수아는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는지 어떻게 출애고했는지 그리고 그 출애고 가정 속에 있었던 열 가지 기적들을 요호수아는 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야의 삶을 다 안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숨기는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교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이 어른들 바라보면서 말이 안 통할 때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스승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계에서 말씀하는 이 전도운동 이 일이 소원을 가진 자들로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도 기도 가운데서 2, 3, 7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고 모여진 성도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않고도 통할 수 있어야 되죠 참 안타까운 것들은 시간 감염이 갈수록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동기와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멘계약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표를 아는 사람 오늘 이 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 되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러고 7절 8절에 보면 요수아가 나오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시간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시간표는 뭡니까 가난한을 정복할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교회 전체의 시간표를 열면 아시아 그게 제자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돈 벌어야 할 시간표가 있고요 그냥 말씀 따라가야 될 시간표도 있고요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지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특별히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라반 전체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방송 시스템 교체하는 것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라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오게 된 것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야 237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돈이 계획했던 것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우리 본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많은 돈이 또 들게 돼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성구적인 기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된 시간표는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된 새로운 시작된 시간표에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구적으로 앞서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놓고 많은 직원들이 보충되었어요 당장 방송 음량을 놓고도 지난 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직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이 일을 놓고 지금 미디어국에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일꾼들 우리 랩런트들 찾아가지고 인턴십 가정으로 어떻든 교회의 미래 이런 부분들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영상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조용한 것 같지만 너무나 빠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당장 주일날 광고 영상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헤드라인으로 딱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본부 성교 현장까지 짜임새 있게 딱 정리되어서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영상이 우리 교회 영상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영상 짜임새와 그 영상의 어떤 퀄리티가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준비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본부에 2, 3, 7을 놓고 준비하는 영상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구적인 자리에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이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자라면 내 개인에 대한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 이 일을 놓고 나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제자라면 이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제자의 기본이 뭐냐 하나의 말씀을 아는 자 스승을 아는 자 시간표를 아는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6절에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가 준비해야 될 준비는 뭐냐 먼저 이방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땅은 이미 7족속 31일 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모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세상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다 영적 문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야 해요 그러려고 우리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재앙과 한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재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재앙과 한란을 대비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랩런트가 답입니다 19절 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재앙과 환란을 막을 수 있는 답은 랩런트입니다 랩런트도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이해하고 그걸 뿌리내리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노래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은 그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 노래가 흥얼거리잖아요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노래를 가지고 각인될 정도로 가르치라 세계 현장에 나가면 그나마 다랍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들이나 현장의 특징이 뭔가를 아십니까 본부에 나오는 찬양이 그대로 들어가서 전달된 데는 이상의 본부 흐름과 함께 응답을 받는 것을 봐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찬양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더더욱이 어르신들은 따라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거기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노래로서 사실은 메시지를 심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배웠던 노래들이 어른되서도 그 노래가 생각나고 흥얼거려지잖아요 제안과 한란을 막을 수 있는 답이 후대인데 이 후대들에게 노래로서 각인될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문제로 죽어가고요 제안과 한란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감대에 빠진 것입니다 보금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보금을 모른다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고요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면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보금과 우상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세계 237과 연결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정말로 후대를 준비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 바울 전도자가 최종으로 목표 삼았던 것이 해당 이었어 사도 사도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안식일의 해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회가 치유사에게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었고요 최종 목표는 해당 후대 차세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미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 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 니라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말씀입니다 요색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같은 특징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문제가 문제 안되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 후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영상 광고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두 길 앞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은 보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확신해야 합니다 뭐냐 보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라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날마다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참 축복된 응답들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매 순간 보금적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한 주 되셨나요?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3월 22일 하나교회에서 진행된 237 화요제자 훈련과 뷰치 수련회 3월 26일에는 토요 핵심일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본당 공사는 마감 작업 및 방송 음향 장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8%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단임 목사님과 세계보금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이 본당에 방문해 통역실, 방송실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미래를 준비하고 보금을 알고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3월 넷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부터 30일 수요일 일본 랩런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 4월 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분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기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서미스쿨 세순연구소에서 보금교육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하나 서미스쿨 내의 세순연구소에서는 보금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몇 권의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공부하는 성경 교과서인 언약 비전트립 매일 말씀을 기록하는 보금성구 필사노트 지도자의 규모를 길러주는 서민노트 성경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 한글방 등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교재를 출판할 예정이오니 참된 보금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재는 카카오톡 소통방 내의 링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홀 방송시스템 공사 기간 중 새벽 기도는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끼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랩런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가 각각 3월 29일 화요일과 30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에 위험부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2일 화요일 덕평 RUTC 4월 14일 목요일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랩런트 대회가 각각 4월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 2구역 최상훈 안수집사 연미애 권사 찬여 최연선량 결혼식이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마리드블랑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섬 편입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나라는 크리스마스 섬입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호주의 해외 영토로서 1643년 12월 20일 발견된 이후로 크리스마스 섬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호주령이지만 아시아, 말레이시아와 문화적 연관성이 높고 영국이 식민지배했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데려온 노동자와 이주민의 후손 등으로 주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구의 55%가 중국어를 사용하고 10%는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이 각 나라마다의 종교들을 믿고 있어 기독교와 불교, 동양종교, 이슬람이 이곳에 들어와 있고 한때 강대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침략된 적이 있으며 핵실험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사람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 동식물의 고요성이 높은데요 이 땅의 생명과 축복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어 주변 섬나라들과 호주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하신 열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념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났은 마지막 찬송 1절입니다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꾼 이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주구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거행하신 건 역사 찬양하세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위한 제자로 부른받은 최종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과 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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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흐른 말을 참석해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일 전하라 주님의 성명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